그리고 이제 박찬희 선수입니다. 사장님, 반대 대학생이야. 사장님, 끝없어.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정말 오랜만에 몬터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초구 몰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주체 가네요. 여기서 주체를 선택하네요. 수고했다. 네. 다음은 유종환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빠릉동, 이 선수는 140대까지 던지는 선수고요. 슬라이더와 주무기, 한 장면 투수 유종환 선수입니다. 올해 화재장신대학교 필승조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오, 닛볼이다, 닛볼. 타이밍 맞추고. 찬이 가자! 찬이 스릴 런? 오늘 박찬희 선수는 득점 과정에서의 도우로 그걸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가슴 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을 거예요.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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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더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 투수를 내면서 장타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좀 빠졌어, 좀 빠졌어. 괜찮아. 최애관 몬스터즈가 이 생각하는 건 큰 거 한 방이죠. 그건 역전이니까요. 하지만 이 투수가 생각하는 건 타자들이 저렇게 마음이 급차하잖아요. 안 주죠. 그쪽으로 안 주죠. 3대 떨어진 공에 박망이가 돌아요. 카운트 1&2가 됩니다. 네, 나이스 볼. 하나, 찬희, 찬희. 안 쓰니까 돌려, 안 쓰니까. 지금 슬라이더가 하나, 두 개는 바깥쪽으로 볼로 갈 거예요. 팀의 에이스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높은 코스 입원하는 볼. 제발 하나 돌려라, 찬희야. 내가 2,P2B를ski이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하나 볼로 던지면 이게 2,P2가면 안 되죠. 그러려고 슬라이더를 밀어 던졌을 때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거를 타자가 노려야 돼요. 2 квeld 볼 카운트. 일어났어요! 오른쪽! 공을 놓쳐요, 공을 놓칩니다. 홍구야, 홍구야. 안 빌려, 안 빌려. 1분 중에 섬유 통과의 성격이 더러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격하는 최강몬스터들. 낙회에 나타난 영웅. 바로 9번 타자 박찬이었습니다. 이제 격차는 한 점차. 스코어 4대3.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왜 옆으로 빠졌어? 쓰러야겠는데. 좋았어. 야, 걸어, 걸어. 왜 그걸. 하나 하지. 그럼 손 못 들어왔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우리 모두를 다 믿으면서 왔어요. 그럼요. 누구 한 명이 튀어나와서 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몬스타즈의 최고의 타자 정부로니까요. 그렇습니다. 역전 전까지 나가 있습니다. 수비 10중, 수비 10중, 수비 10중. 해줘, 해줘. 나 혼자 되겠다, 그런 거 봐, 이제. 오늘 경기 4타, 21타. 풍토스의 공입니다. 골라내면서 몰래. 예이. 왔다, 왔어, 이거. 왔다, 왔어. 자꾸 올라갈 때 거의 뿐이다. 3루와 1루 그리고 1루까지. 야구라는 각본 없는 그 드라마를 쓰고자 하는 몬스타즈입니다. 이제는요. 안타 안 하면 역전이에요. 수고. 할 때 됐다, 할 때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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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좋다, 좋다, 지금. 컨택, 컨택. 방향, 방향. 뭐니? 슬라이더. 슬라이더야? 좋아, 좋아, 좋아. 라이스보이. 손이 들어갔대, 이제. 들어갔대. 타이밍은 굉장히, 이게 지금 정말 자신감 있는 스윙이었어요. 타이밍이 맞았어요. 힐! 오, 스트라이크콜이 나와요. 멀어 보였는데. 원쪽에 들어오는 슬라이더는 자타자들이 배틀을 마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게 스트라이크콜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투포스한테는 위력적인 공이 되는 거죠. 집중, 집중. 영웅 대 영웅 대 그냥. 내버려. 아, 이거 킴 스트라이크콜이 나와. 이렇게 삼준아. 나이스 비칭, 나이스 비칭. 잘해, 잘해, 잘해. 몬스터즈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잘 누른 말로. 아, 이거 아쉽다. 이렇게 4대3에서 추격의 발걸음을 멈추는 몬스터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